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준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진짜로 지금 큰 문제가 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의 성상나비 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향후 이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분은 저번에 저번에 그 점사를 본 것처럼 대선 때였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이분은 정치적인 쪽으로는 아마 생명이 다 할 거예요 끝났다 이거지 완전히 다 끝났어요?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겠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는 많이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발더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한 가지는 있어 어떤 게요? 그 카드는 갖고 있다 해요 하나의 카드는 하나의 카드는 갖고 있다 하는데 올수전에 올해 이민년에 그 카드를 써먹지 않으면 이분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님하고도 궁합이 좀 어때요 이분이? 그건 뭐 누구든지 다 아는 거 아닌가 어때요? 안 맞지 안 맞아요? 안 맞지 맞겠어 저는 사실 대선 때도 그 TV나 어떤 매체들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분은 야당의 대표가 맞나? 후고자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 맞나?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멀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? 잘 품어서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만 다듬으면 정말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하면 정말 머리도 뛰어나고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어디서 돈 따먹기 해갖고 공기 놀이 해갖고 가벼보여서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효과음을 넣어주신 거예요? 네 빠밤 그랬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의 생각 자체가 너무 솔직히 특이해 아 그래요? 특이하고 좀 그 지금 뭐 삼선 사선하신 원로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야 음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났다?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이런 거 재개할 수 있는 거는 비밀의 카드가 하나 갖고 있다니까 자기 거 카드 하나 있다? 예 근데 그거를 오래 써먹지를 못하면 그냥 끝났다고 봐요 원빈이네요 한발 남았다 그렇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